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뉴스3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역시 최근에 부동산 관련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부담은 강화하면서 투기성 매입은 규제하는 이런 메시지를 내놓은 거죠? 그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의 대강이 그런 건데 그것도 잘 약발이 안 먹히니까 이런 얘기가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헤드라인을 보면 부동산 대책 전면에 나섰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냥 김현미 장관 가지고 안 되는 모양이다. 이런 뉘앙스의 헤드라인들이 많이 잡히는데 어제 김현미 장관한테 지시를 한 거예요. 긴급보고를 받으면서. 사실은 행정부 부처의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예전 같으면 국무회의라든지 대통령이 주관하기도 하고 그런데 총리가 주관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쩔 때 이렇게 들어보면 장관이 대통령을 독대란다거나 이런 일이 많지 않대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김현미 장관이 부동산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돼서 아마 불렀겠죠. 그러니까 긴급보고를 받으면서 투기성 매입에 대해서는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 그러니까 이 투기성 매수가 뭡니까? 예를 들면 집 한 채 있는데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집을 산다든지 혹은 갭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가 높다. 규제해야 된다. 지난번에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이상우 대표 올렸을 때도 가장 많은 댓글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법인으로 인천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시흥 안산 이런 데 사는 그런 매수가 과연 정상적이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어쨌든 이 투기성 매입에 대해서는 규제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고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세금을 더 높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세제가 굉장히 강한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걸 예고한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대통령의 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부처는 뭔가 액션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만간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에 관련된 세제를 건드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라는 게 원래 20대 국회 마지막에 그게 발의가 됐는데 이게 국회에서 그게 통과가 안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종부세를 강화하는 법안을 다시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해달라.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을 한 거죠. 여기다가 제가 하나 좀 그나마 시장에서 반긴다고 할까요? 물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물량 공급이 부족했다. 공급이 좀 늘린다? 그래서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쪽의 전문가들이 이건 근본적으로 물량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그런데 김현미 장관 입을 통해서 항상 나왔던 게 물량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다. 투기적인 매수세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있었는데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물량을 공급하긴 했는데 상당히 그래도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발굴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건 지금까지의 어떤 공급 정책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걸 자인한, 인정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만 했다면 수요 억제책과 더불어서 공급 확대책을 시행하게 될 거다. 그래서 두 가지 갈래입니다. 하나는 다주택 보유자 혹은 다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세부담을 늘리는 정책. 훨씬 더 강한 수요 억제책이 나올 거라는 예고편이고 또 하나는 동시에 새로운 발굴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리라는 정책이 조만간 구현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봤을 때 하반기에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 도망에 오를 거다. 왜냐하면 최근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은 긴급보고를 할 정도로 부동산에 또 청와대 참모들은 작년인가요? 한 채씩만 남겨서 다 팔았는데 안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팔아도 싼 거 팔고 지방에 있는 거 팔고 강남 거는 그냥 남겨두고. 물론 사실 이런 건 해프닝이에요. 청와대 들어가면 그래서 청와대 자리냐 집이냐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솔선수범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런 이벤트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워낙 주택 부동산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종의 해프닝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공급 확대책이 됐든 수요 억제책이 됐든 간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좀 먹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돈의 물줄기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업에게 또 자본시장을 통해서 정말 벤처기업이라든지 코스닥 기업에게 좀 잘 흘러가도록 이쪽을 막으면 이쪽으로는 좀 터져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네요. 코로나 투자전쟁이라는 책에도 부동산 관련된 챕터가 좀 있죠. 거기도 그런 얘기가 좀 있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주말에 예고를 또 해드려야 되겠네요. 부동산. 아주 이번에는 부동산 이광수 의원을 녹음을 했는데 좀 색다른 방송이 됐을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상우 대표를 모셔서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또 반대쪽의 목소리도 한번 저희가 담는다는 의미에서 이광수 의원. 요청에 의해서 모신 거죠. 그랬는데 참 흥미로울 겁니다.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나도 욕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주말에 한번 아주 뜨거운 부동산 편 한번 신과 함께해서 보시도록 하시고요.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죠. 미국의 경기가 드디어 이제 다시 살고 있는지. 6월에 민간고용이 236만이 증가했다.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예요. 서프라이즈. 그래서 이제 이 고용지표가 나오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기자들 앞에 서서 잘했지 않냐. 이제 우리 진짜 뭐라고 그러더라 포효했다. 로링뱅인가 그런 표현을 썼던 건데 얼핏 들으니까. 그러니까 포효했다. 우리 경제가 포효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이 급하냐 이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대선이 4, 5개월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경기가 계속 안 좋고 코로나는 계속 확산되고 이런 상황에서 진짜 단비 같은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ADP 전미고용보고서에 따르면 6월 미국의 민간 부문 고용이 236만 9천 명이 증가했다. 일자리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250만 명 증가보다는 그래도 조금 작지만 5월보다 수치가 대폭 상향됐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5월 민간 고용은 당초 276만 명 감소해서 306만 5천 명 증가로 상향 조정이 됐다. 이게 통계가 예측기관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그만큼 미국 경제가 볼라타이라다. 변동성이 크다. 예측불가의 상황이다. 어떤 주는 고용이 늘고 어떤 주는 줄고. 왜냐하면 그 경계선에 따라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는데 미시피냐 버지니아냐 이거에 따라서 예를 들면 바로 경계선에 있는데 어떤 동네 가게는 문을 닫아야 되고 어떤 가게는 문을 열어도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측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어제 일단 환호했던 것은 고용 상태만 놓고 보면 미국 경기가 바닥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더불어서 제조업 경기 지표 예를 들면 공급관리협회 ISM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제조업 구매관리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PMI라는 게 P가 purchase라고 말씀드렸는데 산다라는 얘기고 M이 매니저 그리고 I가 인덱스인데 기업의 구매관리자 물품을 사는 매니저들이 경기에 반응을 어떻게 했냐 이 조사를 하는 건데 52.6입니다. 이게 굉장히 실효성이 실제적인 설문조사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예상치가 49.5인데 이거보다 훨씬 높아 50 넘으면 좋은 건데 어쨌든 고용과 제조업 사이드의 심리 지표가 같이 좋아졌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바닥을 형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전망이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랜만에 환호하면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과연 코로나19가 다시 얘기했어요. 파우치 소장이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10만 명 될 수 있다. 하루 확진자가. 그런데 그 어법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는 우리 관료들이라든지 우리 정치인들의 어법은 애둘러서 얘기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죠. 이게 비유 이런 걸 하는데 미국의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은 이런 중요한 사안을 비유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스트레트포드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항상 우리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의 어떤 그 어법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뜻이지 저거. 강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히 파우치 소장 같은 경우는 학자거든요. 관료지만 사실은 전공의잖아요. 전문가거든요. 이런 분들의 어법은 대체로 본인은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화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 생각을 좀 하고 대응할 필요성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미국은 참고로 오늘 밤에 장이 없습니다. 포스업줄라이라고 7월 4일 독립기념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독립기념일이 7월 4일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루 전 금요일은 휴장입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아마 7월 4일날은 원래 각 도시마다 폭죽놀이를 많이 해요. 그런데 아마 뉴욕에서도 맨하탄에서도 하고 워싱턴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그 폭죽놀이도 올해는 못하지 않겠나. 하문도 그것도 이상한 거죠. 어쨌든 휴장이라는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3, 세 번째 마지막 뉴스는요. SK바이오팜. 여전히 관심들이 뜨거우신 것 같은데 어제도 어마어마했고요. 과연 이게 목표주가라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얼마까지... 따상이라고 따상? 따상. 따상 되었죠, 제가. 뭐예요, 따상? 땝을 가고 그다음에 상한가. 그렇죠. 이게 어제 따상이 나온 거예요, 따상. 그런데 공모상태에서 따상이 나온 게 거의 없어요. SK그룹의 SKD&D라는 회사가 따상을 한 번 기록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공모가가 4만 9천 원이다 그러면 거래되는 시초가의 레벨이 마이너스 50부터 플러스 100% 사이에서 결정되는데 플러스 100%에 어제 시작이 됐는데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상한가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최고가, 그러니까 더블이 됐는데 거기서 또 상한가 졌으니까 어제 대박이 난 거죠, 대박이. 그래서 공모가 4만 9천 원인데 2배인 9만 8천 원의 시초가를 형성했고 바로 상한가가 된 건데 그래서 어제 시가총액이 9조 9,458억 원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시총 26이 회사가 되면서 아모레퍼시픽, 전통의 정말 이 아모레퍼시픽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따상 주식이 됐다. 가게 오픈하자마자 26이 됐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과연 그러면 이게 청약 자금이 30조 이상 몰렸으니까 초기에 그리고 유통주식 등도 많지 않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고 본 건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냐. 삼성증권하고 유진투자증권이 어제 목표주가를 각각 10만 원, 11만 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하 의원, 우리 쪽집개로 소문 나시는 거잖아요. 한병하 의원이 리포트를 썼는데 SK바이오팝 목표주가 11만 원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경쟁업체 중에 벨기에 UCB라는 데가 있대요. 거기에 고성장, 이 UCB가 고성장 시기에 주가 가치를 반영해서 봤을 때 비교주가 계정으로 11만 원 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11만 원이요? 지금 거의 넘은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얼마예요? 목표주가가 항상 지금 시가보다 높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보이세요. 많은 경우에 시가보다 낮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한병하 의원이 리포트를 써서 눈에 떠서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이게 또 한 가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굴지의 대그룹이 하는 바이오회사잖아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할 때 어땠냐, 비교를 하는 리포트가 또 있었어요.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청약 당시 296대 1이었거든요. 그런데 상장 첫날 공모가가 13만 6천 원이었는데 5.88%밖에 안 올랐어요. 첫날에. 따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때 당시는 신약 개발 회사로 상장을 한 게 아니라 CMO라고요. 예를 들면 주문받아서 약을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바이오로직스도 시밀러를 하는 회사로 변신을 했지만 어쨌든 SK는 이미 신약을 개발하고 판매 허가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그리고 뇌전증 치료제라는 게 어쨌든 시장을 형성하고 그 분야에서는 인정을 받은 실적을 가지고 상장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 이런 입장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SK의 바이오팜 회사 직원들은 어제 대박이 났습니다. 평균 한 10억씩 먹었다는 얘기들이 있고 그냥 유비통신으로 전해진 건 퇴사를 신청한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알려진 바는 아닌 것 같고 그런 얘기들도 워낙에 대박이 났으니까 평균적으로 그러니까요. 고위직은 얼마나 많이 벌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참 부럽습니다. 아 만주면 10억이군요. 그러면 오늘 뉴스3 부러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안맞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